으 으 으 어디로 가는거니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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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6분정도 신관 신관 가는 길 신관 이용실아 아 예뻐 너무 예쁘잖아 우와 아 일찍 와서 아무도 없어요 신관에는 여기에 3층이 있거든요 한 번 더 올라가 볼게요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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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다 여기 밤에 오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우와 저기 낙동강이에요 이건 어디에 오면 진짜요? 우와 우와 여기 들어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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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가족들이랑 밤에도 한번 와봐야겠어요. 또 비행기가 가요. 와우 기린도 있고 시원한 분수 시원한 분수